잘 나오나요? 들려드릴 곡은 바로 별선배님의 Moments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을 작곡한 분들이 저랑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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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한 밍지션이라는 친구랑 앤쥬채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. 오늘은 가볍게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제서야 널 알게 된 걸까 하루라도 빨리 와줬더라면 순간을 모아 영원히 될 수 있게 너와 함께 만들고 싶어 지난 날들마저 너로 인해 큰 의미가 돼 꽤 오랜 외로워했던 날 널 만나려고 그랬나봐요 잠깐만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두 눈으로 한번 바라봐 얼마나 멋진지 알거야 잠깐만 미리 와서 누워봐 여기 내리는 별을 다 셀 때까지 널 사랑할게 넌 sensation 너와 이 모든게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소중해 우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wells 어쩌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끝 안녕